실제 수행은 리얼이죠. 리얼 수행은 다 똑같아요. 계속 참날을 보고 살아가신 첫째, 수시로 계속 깨어 계시고. 지금도 깨어 계시죠? 저는 우리 학단 스태프들이랑 햄버거 먹으면서도 제가 깨어 계시죠? 깨어 있냐봅니다. 이제 요령이 붙어서 깨어 있냐고 하면 딱 눈이 살아나면서 지금 깨어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거죠. 지금 깨어 있냐는 거예요. 아, 정신 팔고 있었는데 그 생각하시는 동안 또 못 깨어나요. 과거는 없는 겁니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깨어 있냐고 물는 거예요. 지금 깨어 계시죠? 지금 깨어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깨어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영생을 못 누리시면, 극락을 못 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기독교인인데 나 죽어서 영생 얻을 거야.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분이 죽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만난다고 보장이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죠. 본인의 믿음은 위험해요. 성령 안에서 믿어야 돼요. 즉 성령과 이미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나는 죽은 뒤에 영생할 거라고 얘기하신 적 없죠? 내 안에 아버지 있어. 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바로 얘기해요.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기독교 강의를 해서도 그렇지만 사도바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우리의 성령이 영이잖아요. 영이에요. 그냥 여기가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혼과 육을 우리의 애고라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 육, 영 그래서 혼이 육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는데 또 육의 영향을 받고 영하고 교감이 있냐 영하고 교감이 있냐 영이 자극을 주고 또 혼이 영을 따르고 하느냐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양심이 계속 양심의 소리 자명 이번 미투운동 이런 것도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 씁니다. 은연중에 계속 그쵸? 찜찜해서 그랬다. 도저히 찜찜해서 못 참겠더라. 이게 자명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혼이 육만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면에는요. 육 이상의 우주적인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아요. 이미 여러분이 그 뭐라고 하기 힘든 거예요.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는 이 세계를 밝혀주는 거죠. 과학은 이 세계를 밝혀준다면 철학은 이 세계를 밝혀서 혼이 혼을 두 개로 쪼개면 육을 관리 육과 이렇게 육을 따르는 마음 육을 관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을 따르는 마음 영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심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양심 덩어리는 0이고요. 양심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충실히 따르는 혼의 마음도 양심적이죠. 이건 본체면 작용입니다. 그리고 혼이 육신의 소리에 충실할 때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래요. 꼭 육신의 소리만 따르는 건 아니고 육신의 소리에 충실하면서 또 혼이 나를 육신을 나로 보고 꾸미는 여러 가지 마음들도 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꼭 육신만을 위해서는 하진 않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그러면 그건 꼭 육신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육신의 가치는 이것만 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지배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사도바울의 이거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육신 법을 따르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양심법을 따르는 마음이 우린 양심법이라고 하는데 사도바울은 성령법이라고 해요. 성령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 이건 우리가 아는 황금률이에요. 성령법 하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이 성령법을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다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등이 아끼듯이 사랑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도 불가능해요. 왜? 나한테 지금 오는 신호만큼 그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나는 사실 받아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드니 그쪽도 힘들 것이다. 그런 관계라고 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혼과 육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의 차원에서는 가능해요. 왜? 영은 성령이거든요. 영이 원래 성령이고 이 성령은 우주의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앱에 서서 강의해드렸어요.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도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인 성령. 우리는 하나인 성령 안에서 한몸이다. 모든 이 성도들은요. 결국은 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 이게 핵심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할 하나님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이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고 동시에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성령의 힘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요. 사실 하나인 거예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때 늘 해드렸던 얘기 제가 좀 종합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시니까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육을 만들고 영이 이마니까 거기에서 혼작용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혼의 작용이 안 일어나요. 이 혼의 작용 아닙니까?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들이 안 일어나요. 육신이 살아서 안 움직여요. 그렇죠? 흙덩어리가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땅구멍 열리고 다치는 거 이렇게 오장육부 돌아가는 거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다 이뤄지고 있죠? 성령이 관리하고 있어요. 육신도 성령이 관리해요. 그리고 이 혼마저도 다 이 성령의 작용으로 생각도 하고 울고 웃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사도 행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할 수 있다. 성령이 이미 우리 모든 영혼 육의 근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따로 있는 것 같죠? 내 혼 육의, 내 애고의 뿌리니까 내 영 같지만 사실은 이 영은 성령이고요. 본질이 성령이고 우주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과 접속하지 않으시면 이 혼이 영과 접속하고 성령과 접속하지 않으면 남은 남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남을 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자괴감에 빠지실 거예요. 도달하기 힘든 일이란 걸 아실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더니 사랑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문제냐? 율법의 문제냐? 누구의 문제냐? 율법도 죄가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대로는 도저히. 왜? 성령으로 해야지. 내 힘으로 했으니까 안 되더래요. 율법의 죄를 물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은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 율법이 저주가 돼요. 왜? 안 될 일을 계속 하라고만 하니까. 나의 죄만 들춰주지. 율법이 하게 하는 힘은 못 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애초에 누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 한은 그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율법의 저주로 도리가 벗어났다. 사도바울 이런 말 할 때 율법의 애초에 못된 놈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맞는 말을 하는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말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좋은 말이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도 다... 그 말이요. 지금 신약 공부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 바울 때 바리세파들이 문제가 있었지 율법으로 저주를 했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믿고 그대로 사시려고 해봤자 안 돼요.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의 저주에 빠져 계세요. 성경에는 좋은 말만 써 있어요. 나한테 안 일어나요. 내가 그걸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 걸 진짜로 해요. 진짜로 해도 모순에 더 빠져요. 더 힘들어요. 더 괴리감이 커져요. 성경과 내가 함께 안 돌아가요. 지금 이게 진지한 분들이 겪는 현상입니다. 나 진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그게 바리세파들의 상태예요. 똑같이. 그 당시 바리세파들은요. 진짜로 정결운동이라고 진짜 청정하게 살자는 운동의 결과물이에요. 그 당시에 진짜로 진지하게 진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보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상 모든 곳에서 구현하자라고 노력하면서 율법만 따르면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구현하려고 했던 운동이었어요. 제가 볼 땐 지금 어느 교회보다 더 순수하게 접근했어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지금 순수하게 지상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접근했던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사탄의 자식들은 막 조주받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온갖 욕을 다 들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바리세파들만큼 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정말 그건 오산입니다. 바리세파 따라잡기도 지금 힘드세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봤을 때 바리세파들은 일거수일투적의 모든 것을 율법을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율법이 뭔데요? 성경이요. 성경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율법하고 성경을 여러분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그걸 따른 거예요. 열심히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을요. 최선을 다해 현실화해 보려는 노력이 바리세파들의 운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러면 신약은 괜찮지 않을까 신약을 들고 또 똑같이 외워서 일상 모든 곳에서 신약을 구현하겠다고 노력해봤자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게 돼요. 성령 안에서 그걸 하시지 않으면.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그런 분들 만나서 성령 받으셨나요? 10년 전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과의 뭔가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언젠가 교회에서 기도하다 뭔가 이런 신비한 걸 체험했습니다. 지금 있으세요? 황망해하시죠? 이런 얘기 서로 안 하니까 아니 그걸 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냐. 또 사도가을이 뭐라고 했느냐. 늘 기도하라. 내 안에 있는 성령에게 늘 감사하라. 그쵸? 그 다음에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지금 저는 특이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느껴지세요? 이 얘기는요. 지금 사도바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끊어지셨나요? 지금 성령과 접속되어 있으신가요? 성령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곧장 육신의 법을 따르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안에는 육신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과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1차적인 구원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또 육신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잠시라도 끊어지면 곧장 육신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 나 구원받았다. 다 부지러운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심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 기도, 기쁨 이런 게 세트로 지금 총동원돼서 성령하고 만남이 지속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나 성령 안에 있어. 이 말을 지금 하실 수 없다면 좀 전까지 하셨던 건 이제 지나간 거고 지금 하실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저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죠. 문제는 지금 만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서 하는 얘기니까 됐고 지금 과거, 미래 날려버리고 더 집중해 보자고요. 지금 성령 안에 계신지 지금 기도하고 계신지 지금 감사하신지 그렇죠? 지금 기쁘신지 이걸로 매 순간을 점검하시면 돼요. 그럼 끊어진 새도 없이 지금 난 아니 지금 성령님과 만나고 있으면 된 거죠. 어제 못 만났어. 이걸 지금 뭐하러 얘기하실 거고 나 내일 또 헤어질 것 같아. 성령님하고 그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지금 만나고 계신지만 알면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신 거고 지금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인 성령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영생인 거예요. 같이. 에너지체 뭐 이런 부활체 그거는요. 부수적인 문제고 그거 다 차치하고 지금 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 영혼의 성령을 담고 있다고요. 이게 영생의 본질이죠. 제일 본질적인 부분이죠. 일단 본질을 잡아야죠. 말단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본질을 잡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또 5분 전 잊어버리세요. 지금. 몰라만 하세요. 몰라. 몰라가 기도입니다. 몰라가 왜 기도냐. 몰라를 풀면요. 기독교식으로 풀면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까 맡깁니다. 저는 제 이름도 부인하겠습니다. 몰라. 이겁니다. 몰라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정신이 좀 밝아지시죠. 혼에 영의 빛이 기뜨면 혼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혼이 밝아지면 혼이 생각감정오감이죠.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감정이 자비로워지고요. 오감이 힘을 얻고요. 실제로 오감에 뭔 변호가 일어나냐. 눈앞에 보이는 게 환하게 보이실 거예요. 더 선명하게. 이런 현상을 매일매일 체험하시지 않으면 천국이니 영생이니 구원이니 불교식으로 열반이니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정토니. 아니 지금 여기서 정토 열반 그런 거를 체험 못 하시는데 죽은 뒤에 여러분이 장담하신다고요? 이런 비유랑 비슷해요. 생시에 이걸 모르시는데 꿈에서 얻으시겠다고요? 꿈 속에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얻을 거야. 지금 못 얻는 분이 죽은 뒤에 얻는다고요? 이 얘기나 지금 참나 느끼세요? 꿈 속에서 느껴보려고요. 여기서 못 느끼는 분이 꿈에서 느끼신다고요? 여기서 느끼는 분이 주무셔도 느껴요. 지금 여기서 못 얻으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지금 못 얻으셨다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흐름, 어느 한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요. 이게 우리한테는 전부예요. 늘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지금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건. 지금 못 얻으면요. 죽은 뒤에도 지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 있어도 지금이에요. 지금 얻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얻었느냐가 다예요. 여러분, 아주 앞으로 온 우주를 사후에 돌고 돌고 윤회를 하시던 아니면 영계 탐험을 다니시건 매 순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만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제는 유영모 선생님이 어제 제가 칼라일의 시 오늘이라는 거에 내용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다석 선생님 유영모 선생님이 되게 중요시했던 시인데요. 그분이 그런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풀어요. 오늘. 한글 가지고 기억하세요? 오늘은요. 오늘이 아니고 그냥 원래 오늘이고 이런 뜻을 한 게 아니라 오늘을 갖고 노는 거예요. 오 늘 늘 오늘인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잖아요. 오늘이잖아요. 또. 내일이라고 지금 기준에서는 내일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 늘이에요. 늘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오 늘 늘 늘 지금 여기일 뿐인 거예요. 오는 감탄사입니다. 오 늘 재밌죠? 한글 가지고 철학하신 분인데 그분은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다석 유영모 선생님 글은 보기 힘들어요. 일반인 저도 저도 보기 힘들어요. 총력을 다해서 읽어야 돼요. 한글로 한 데다가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한 한글을 막 중의적으로 또 써버려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즐기시는 분은 보시고 난 솔직히 머리가 너무 과잉이다. 너무 좋다. 어딘가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보시고요. 겨우 살아간다. 하는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겨우 살아간다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짐을 안으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분의 핵심 사상은 내 안에 있는 이분의 핵심 사상은 다석 선생의 영을 얼라라고 하고 혼을 맘나라고 하고 육을 몸나라고 부르고 몸나랑 만나는 애고니까 우리가 애고라고 하는 거를 제나라고 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다석 선생을 잘 아시는 평생 얼라를 품고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 예수님처럼 기독교 기독교시거든요. 예수님처럼 평생 얼라 그리스도를 얼라라고 풀어요.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이거 아주 선구적인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미 그리스도가 얼라라고 주장했던 분이 얼라가 참나라는 주장까지 하셨던 분이라 참나 얼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니르바나라고 주장했어요. 니르바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분은 회통에 지켜버리셔가지고 지금도 연구 대상입니다. 논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양의 어떤 그리스도 그런 연구가들보다 유불선을 회통해서 영성 간의 본질을 추구했던 다양한 영성들의 본질이 하나라는 걸 주장했던 분이시라 대단한 분인데 저분의 직관력이죠. 그때 그래서 그런 분의 핵심 사상이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개해드리는 게 복잡한 거 아시려고 하지 말고 늘 지금 여기서 얼라 우리 영을 자각하며 살아가기 이 이상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영성이 높건 낮건 뭔 상관입니까? 낮으면 낮은 대로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내가 재주 좀 부족한 게 뭐 그렇게 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늘에 구름이 그 하늘이 진짜 넓으면요. 구름 떠다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넓은 하늘 성령 안에서는요. 뭐든지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들을 말씀하셨지만 밑 빠진 독 에고는 밑 빠진 독입니다. 밑이 깨졌어요. 물을 부으면 다 쏟아져요. 근데 성령이라는 바다에 이 독을 던져버리면 얘가 물을 다 채워요. 재기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에고 내 영성이 부족해. 내가 봤을 때 내 성격이 솔직히 지랄같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문제가 계속 꼬이죠. 성령 안에서 하세요. 성령 안에서 내 에고를 쓰세요.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보세요. 그럼 나 이상의 존재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류가 해야 될 일은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 당연히 그건 궁극의 목표로 좋은 일이지만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최선은요. 내가 가진 재료 내 영성 내 보세요. 내 영성 영성지능 내 또 다양한 다른 지능들 재능들 자 이게 재주 한쪽은 덕이죠. 영성지능을 덕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다른 재능들은 이제 재주라 그래요. 그리고 내 성격이 있겠죠. 이런 걸 종합해 이게 재료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료 성격 보시면 알죠. 성격도 여러분 몰라요. 몇 십 년 살아봐야 알아요. 자기가 자기 성격을 몇 십 년 살아봐야 알아요. 이거 좀 아닌데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봐도 마음에 드는 성격이 있고 불만인 성격이 있고 다 있죠. 남의 성격을 갖고 싶어도 못 갖습니다. 내 성격은 내 성격이에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나는 싫은 거고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봐서 냉정하게 보세요. 이거를 몰라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보면 냉정히 보여요. 내 애고를 남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윤형식이란 친구는 성격이 어떤 분이 모났고 어떤 게 괜찮고 역량에서 영성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 같고 양심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같고 또 재능이 어느 분야를 잘하고 어느 분야를 못하는 것 같고 요즘 초등학교만 가도 분석해져요. 다중지능 해가지고 강점지능 약점지능 그런 논리로 대충 파악이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애고를 남처럼 보시면 참나 관점에서 봐보세요. 이 친구를 어떻게 이번 생에 잘 구슬려서 양심작품 공덕 많이 쌓게 하나님 사업 많이 하다 가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냉정한 답을 내야 돼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이런 똑같은 전제의 남이 있다면 우리는 금방 파악합니다. 사실 여러분 영성공부 안 해도 파악해요. 너는 성격이 글렀어? 뭐가 글렀어? 나랑 똑같은 캐릭터를 보면 아마 여러분 금방 파악하실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넌 내 올 땐 일단 답이 없다. 아니면 어느 부분이 문제다.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재능도 보면 알아요. 야 너 그건 더 할 거 아닌 것 같다. 그쪽 일은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남한테 하듯이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는 가능해요. 나를 남처럼 볼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진짜 여러분이 몰라만 5분 하고 나를 딱 점검해 보면요. 양심 성찰이 아니라 그냥 애고 성찰을 해보셔도 다 보여요. 내 애고가 무리하고 있는 거 힘이 넉넉한 부분 즉 안 배워도 잘하는 부분 배워도 못하는 부분이 뭔지 다 보여요. 내 재능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고 성격이 뭐가 문제인지도 보이고 자기가 알잖아요. 그 조건만 되면 무조건 하는 짓거리 있죠. 아무리 반성하고 뭐 그래도 딱 조건되면 또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형의 그런 습관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조건을 만나면 무조건 덤벼라 하는 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역량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내가 나한테 주어질 때 저게 무조건 탐난다고 내 사역이다 내 사명이다 덤비는 게 아니라 내가 저게 맞나 하는 걸 냉정히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실패가 적죠. 내가 감당할 만한 조금 노력하면 감당할 만한 거는 여러분이 할 만한 일이에요. 나한테 편한 거 찾자는 게 아니라 내 재능과 내 기질과 내 역량으로 덤볐을 때 내가 깨어서 계속 노력한다면 해낼 만한 일이다. 그건 충분히 그게 이제 작품 나올 만한 일이에요. 너무 높잖아요. 몰입이 안 돼요. 하면서 내내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입니다.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자기 역량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한 업무가 주어지면요. 계속 부정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시크릿 뭐 이런 거 사다 주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해도 안 믿겨요. 하나도 자기는 냉정히 알고 있다니까요. 신의 눈으로 자명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맞다는 거 사실은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신을 속이려는 행위죠.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는다.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이요. 잠깐만 관점을 바꿔서 여러분 성격과 재능과 역량이 넉넉한 분야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요. 믿어져요. 그냥 이런 책의 도움 안 받아도 믿어져요. 될 것 같아요.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 많죠. 본인도 겪고 친구분들이나 가족들 사례 많으실 거예요. 어딘가에서 고전하고 있는 친구한테 생각 좀 이쪽으로 바꿔보지 그래. 나는 너가 이쪽에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랬다가 어느 날 그 친구 나 그거 할 생각하니까 다시 가슴이 뛰어. 점점까지 해야 될 걸 생각할 때는 가슴이 막 차가워졌던 게 방향을 살짝 틀어서 생각했더니 내 역량에 맞았던 거죠. 내 재능과 여러 가지 그거를 할 생각하니까 확 마음이 편해져요. 억지로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그런 무모한 시도였습니까. 그냥 상황이 나한테 알맞은 걸 내가 택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자유로 얻을 일을 나를 불가능한 상황에 던져놓고 계속 싸우고 있는 자기 정신하고 멘탈로 이겨내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나를 냉정히 봅시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봉호 선생님 글에 있던 내용들을 제식으로 또 표현해본 거예요. 거기 나를 냉정히 보라. 내 선생님이 딱 이걸 두 가지 얘기해요. 내 덕과 내 역량 내 제능 내 덕과 내 재능을 냉정히 봐서 최선의 목적을 잡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이고 무리한 목표를 잡으면 실패다.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잘 안 들어오죠. 신비한 거 없나 하고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눈에 보여서 기억은 해뒀습니다만 나중에 공부하면 할수록 참 사람 사는 게 저렇구나 하는 걸 많이 봐서 제 식대로 좀 말씀드려봅니다. 이런 역량이 그런데 지금 자기개발서에 다 이런 말 써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해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자기개발서 글은 좋죠. 여러분이 분석할 때 잘못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그냥 나를 맞춰버리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과대포장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여요. 이제 현장에 뛰어들면 전혀 안 맞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때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은 게 그렇게 됐을 때 빨리 여러분이 깨어 계시다면 오케이 이건 아니군 자명해졌군 하고 자명함을 즐겨야 돼요. 하나 내가 도전해 보므로서 자명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건 확실히 아니군. 빨리 물 흐르듯이 더 자명한 데를 찾아 흐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상을 세우고 덤비다 보면 금방 사람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 자기에 대한 분석도 잘못돼 있죠. 바깥에 내가 원하는 그 목표가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인지도 정확히 모르죠. 허상을 가지고 또 허상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덤비면 계속 깨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애고는 성공하고 싶거든요. 잘 살고 싶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기도 그래요. 애고 입장에서는 당연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애고가 똑똑한 친구가 아니에요. 욕심은 많고 헛발질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따라갔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보시면요. 깨어서 보시면 몰라를 5분 정도 하시고 나를 냉정히 돌아보시면요. 진짜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삶에서 저게 본 결과 그래서 자기개발서에 좋았던 말들도 여러분이 몰라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할 때는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럴 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망상이 붙어요. 거기에 욕심이 붙어요. 무지가 붙어요. 그래서 꼭 좋은 일 같지만 덤볐을 때 결국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끝나더라는 거죠. 이런 일상의 작은 것도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제가 깨어서 살자는 거는 이런 모든 걸 포괄한 겁니다. 깨어서 수작하고 깨어서 말하고 깨어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려면 무조건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서 참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몰라를 그냥 수시로 하세요. 자동으로 몰라가 되게 하세요. 알약 24시간 알약 컴퓨터 쓰면 알약 알아서 돌아가죠. 여러분이 켜라 마라 안 해도 알약의 실시간 검사 중 이렇게 뜨죠. 마찬가지로 몰라가 실시간 계속 리셋 중 내가 뭔 생각만 하면 몰라가 자동으로 리셋시켜 놔야 돼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있고 와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어 해서 마음이 딱 치솟다가도 잠깐 지나면 리셋돼 있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 살만해져요. 문제는 와 했던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함부로 막 먹었던 생각들이 몇 개가 굳어지고 나면 도로가 금방 정체 상황이 돼요. 좀 전에 도로 되게 넓었는데 몇 개의 마음이 있지 컴퓨터에 창 몇 개 뜨고 나면 모니터가 답답해지듯이 늦어지고 답답해지고 컴퓨터 늦게 작동 하듯이 여러 개를 연산해야 되니까 복잡해지기만 하고요.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때 몰라가 자동으로 리셋시켜주면 진짜 죽이겠죠. 그 정도가 일주, 보살 이상의 경지들이에요. 자동 리셋을 되게 잘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리셋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지금 이 순간 하면 정신 생각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지만도 항상 자기가 자기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또 원하면 리셋을 더 제대로도 하지만 은은하게 계속 리셋이 되고 있어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정신을 차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불교에서 확철되어 했다 하는 분들이 그 정도 얻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더 얻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행위를 예전한 같이 하고 있지만 마음이 리셋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요. 나는 늘 정신 차리고 밥 먹고 정신 차리고 자고 합니다. 잡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잡념 속에서 밥 먹고 망상 속에서 잠을 못 자고 이랬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을 하는데 저항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리셋돼서 저항 없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막 느려지고 막 창 엄청 떠있고 막 이런 예전에 그런 적이 우리 요즘은 덜하는데 예전에 뭐 하나만 켜도 팝업창 장난 아니게 뜨고 해서 작업을 못하게 막고 그러죠. 우리 잡념이 그래요. 괜히 평온했거든요. 마음 평온하게 TV 보다가 우연히 홈쇼핑을 탁 지나가다가 딱 눈 마주치면 끝납니다. 막 팝업창이 쫙 뜨는 거예요. 빨리 사야 돼. 뭐 해야 돼. 이제 뭐. 마찬가지로 견물생심이 무서워요. 그 물건을 보기 전까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지금 미투운동에 나오는 분들도 여자를 보기 전까지 마음이 그래도 평온했을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생심이라는 게 팝업창이 엄청 뜨는 거예요. 나 지금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렇죠. 근데 인간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셋이 된다는 거 뭐죠. 그거 금방 날릴 수 있어야 돼요. 착 날리면 또 맨정신으로 돌아와요. 금방 육신의 법을 따라가다가도 몰라만 하면요. 바로 팝업창 탁 지워지면서 성령 안에 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래야 사람이 도깨비가 안 됩니다. 사람은 이래야 살 수 있을 때 저를 관찰해 본 결과예요. 남을 관찰한 건 아니니까 저를 관찰해 주로 관찰한 건 저니까 제 마음이 그래야 다시 중심을 잡더라고요. 순간 일이 가고 있어요. 신나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드디어 내가 원하던 걸 발견했다는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욕망 욕망이라는 게요. 이 욕망만 성취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만 내가 사면 해결될 것 같고 이것만 내가 얻으면 해결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사람 시야를 극도로 딱 적게 만듭니다. 욕망이 그래서 그걸 신나게 따라가면 마귀의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도깨비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우리 마음에 늘 겪는 일이시니까 해법도 알자고요. 해법은 그때 나 따라갈게 이렇게 아예 마음을 안 간다고 하면 저항이 심해져요. 갈게 따라갈 테니까 5분만 몰라 하고 따라갈게 먼저 가고 있어 하고 5분간 몰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덤덤해지잖아요. 리셋되잖아요. 그러면 오던 길 다시 돌아가면 돼요. 거기서 가네 안 가네 신랑 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가네 나 안 할래 안 할래 하면요. 또 다시 저거 얻으면 죽일텐데 이 생각이 또 나요. 그러니까 5분만 몰라를 해가지고 그냥 성령과 접속을 해버리면 성령 안에서 마음이 좀 알딸딸해져요. 애고가 소리가 좀 작아지고 알딸딸해질 때 그때 성령의 뜻대로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말자 하는 그것만 딱 잡으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신법이에요. 늘 기뻐하라 늘 감사하라 감사가 됩니까? 애고 마음으로는 감사가 하나도 안 되죠. 가만히 있어도 몸이 괴로운데 성령 안에서만 감사가 돼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지금 생각, 감정, 오감에 다 불만족이죠. 생각, 불만족 감정, 불만족 오감, 불만족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일체가 그 불만족으로 선 상황이 잊혀지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더 강해요. 그래서 늘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화내시더라고요. 솔직한 분이죠. 어떻게 사람이 늘 기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생 안 살아봤냐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기쁠 일이냐.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도바울한테 왜 화를 내시냐. 그게 인간적인 육신의 법으로는 화낼 일이에요. 그 말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내셔야 돼요. 솔직하시게. 솔직한 마음은. 그런데요. 진짜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화내는 분이 더 나아요. 이 얘기 듣고요.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분은 아무 일도 없어요. 이걸로 고민도 안 해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의 구절로 어떤 고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해보려고 덤빈 분들은 화가 나요. 안 될 얘기를 자꾸 하니까 늘 기도하라.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해요. 일해야 되는데. 생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매일 마음은 괴로운데. 그게 성령을 만나야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아, 바울은 이렇게 사셨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구나. 몰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 애고는 괴로우라고 하세요. 애고는 망상 품으라고 하세요. 혼의 마음 중에 하나는 망상 품고 막 이거 추구하고 있어도 돼요. 51% 이상 그 마음이 성령한테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차 많이 다녀도 돼요. 도로가 너무 넓으면 이런 거예요. 차 덜어 다니지 마라. 구름 덜어 없어져라 하시지 말고 하늘을 넓히고 도로를 한번 넓혀보세요. 즉 성령 안에만 거하시면 뭔지 또 다 그건 괜찮아요. 왜냐? 성령 안에서는요. 그런 걸로 이제 걸리지 않아요. 넉넉해져요. 자기 마음에 자, 이런 게 차이에요. 여러분이 솔직히 추잡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 난 보여지기 부끄러운 팝업창이 떴어요. 지금 갑자기 내 모니터에 오, 부끄러워. 그런데 거기서 몰라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애고의 관점에서는요. 내가 결국 30년 수도에서 이런 팝업창이나 띄우고 있구나. 엄청난 자괴감이 옵니다. 제가 주로 겪는 일이에요. 야, 이거 도 닦은 거 참 보람 없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자, 제가 겪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인간은 저는 다 든다고 봐요. 들 때 아, 이러고 있구나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육신의 법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성하네, 뭐하네 해도 다 육신의 법이에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빨리 몰라 하셔야 돼요. 몰라 하고 깨어 계시면요. 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이제 우스워요. 남일처럼 보여요. 인간이라는 게 참 별수 없구나. 애고라는 게 이런 생각이나 하는 존재구나. 하지만 남일처럼 보여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상황과 그 안에 들어가서 좌절하는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스토리가. 왜? 나는 이미 하느님이랑 함께 있으니까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 속에서 참 인간들 재밌게 노네. 망상도 가지가지 하는구나. 너의 망상의 끝은 어디니?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여유롭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령 안에서는 여유롭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 더 하는데 사도바울이 자명한 거 찜찜한 거 그 안에서 선한 거 악한 거를 분별해서 선은 꼭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사도바울의 신법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걸 실천해서 사도가 되신 거. 우리도 그것만 실천하면 사도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뭘로 하세요? 잡념? 육신의 법을 따르는 지금 온갖 망상들 그대로 두세요. 없어져라 마라. 없어져라 마라 하고 계신 게 육신의 법 안에서 지배를 받고 계신 거예요. 걔들떨어 없어져라. 나는 고결하게 살고 싶다고 아무리 주장하셔도 그게 바리세파의 논리예요. 육신의 법 안에서 하나님 법을 칠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리세파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진짜 잘해보고 싶은데 성령을 못 만나고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바리세파인 거예요. 자 됐죠?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을 바로 만났어요. 그럼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다른 방식이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이 해결돼요. 성령 안에서는 내 예고마저 남처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내 예고의 문제점을요. 냉정하게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힘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선택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좋은 선택하는 법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줘봤자 남이 좋은 선택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이야 멋진데 책 덮으면서 사라져요. 이 모든 좋은 기억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계발서 매니아가 돼요. 자기계발서 읽을 때만 자기가 밝아지거든요. 와 죽인다. 역시 이거야. 딱 덮고 나면 다시 나로 돌아와요. 아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죠? 애고가 다시 지금 되게 불행해졌어요. 아까 자기계발서 읽을 때는 희망이 샘솟았는데 서점에 가서 다른 자기계발서를 사요. 더 쉬운 생각정리법 이걸 사요. 또 이거요. 그럼 그 다음엔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더 쉬운 더더더 쉬운 한방에 해결되는 계속 이걸 사다 보시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애고는 안 변합니다. 왜?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다른 답이 안 나와요. 육신의 법 안에서도 여러분이 개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개조하셨을 거예요. 웬만큼. 지금 안 되는 것들은요. 성령 안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일 거예요. 성령 안에서 수용해야 될 문제도 많고요. 내가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하고 넘어갈 것도 많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성령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생각으로 바꾼다 안 바꾼다 이것부터가 바꾸는 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판단을 어떻게 하셔서 어떤 힘을 갖고 바꾸실 거예요. 그거 답이 안 나옵니다. 제일 쉬운 신법이에요. 인생의 달인이 되는 제일 쉬운 비법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죠. 뭔 짓을 해도 성령 안에서 하자. 죄를 짓더라도 성령 안에서 지어야 빨리 반성이라도 빨리 됩니다. 성령 떠나서 죄를 지으면 한참 가요. 반성도 못 해요. 지금 미투운동 걸리신 분들 보면 반성은 잘 못 하죠. 특징이. 그 죄를 지으신 그 영성 수준으로는요. 사실은 반성도 힘듭니다. 알았으면 안 했겠죠. 몰라서 이게 죄라는 감각이 안 와서 했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그러면요. 왜 사과하겠어요. 반성을 왜 하겠어요. 그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재수없게 걸렸네 하는 그 자신을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안 걸렸어야 되는데 걸렸다. 그리고 결국 나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것 뿐입니다. 더 정신 없는 분들은 그것도 반성을 못 하죠. 이런 애고의 노림이 욕심의 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 중생의 실상이다. 즉 지금 일어나는 일들요. 남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내 중생심이요. 조합만 이렇게 됐으면 이런 범죄자의 모습도 됐겠다는 것 다 읽어내셔야 돼요. 다행히 내가 이쪽에 관심을 돌려서 그렇지 조금 이쪽으로 덮았으면 저렇게 됐겠구나. 다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안에는 다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도 다 있고 온갖 좋은 것도 다 있어요. 중생심 안에는 욕심도 있고 양심도 있고 혼이 중생심인데 좋은 거 양심 부분도 있고 욕심 부분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끝이 없어요. 무한한 양심, 무한한 욕심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즉 어느 쪽에다가 관심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발현된 것 뿐이에요. 일관되게 여성에만 관심을 주신 분은 그쪽으로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기 혼자 막 추구해온 도가 있는 거죠. 그 순간 다른 인격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내 욕망을 구현하는데 도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런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주의의 극치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반대의 극치잖아요. 내 이웃을 내 욕망의 도구로 써라. 이게 아마 악마의 바이블이 있다면 거기 황금률이지 않을까요? 내 이웃을 내 욕망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써라. 그리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말라. 죄책감 가지면 다크포스를 배울 아직 자질이 안 돼 계신 거죠. 죄책감도 죄책감이 올라올 때는 몰라하라. 아마 거기도 몰라가 있을 거예요. 죄책감이 올라올 때 몰라하라. 우리는 욕심을 몰라하는데 그쪽은 양심을 몰라하라 하면서 일관되게 사람을 몰고 가면 소시오패스의 도 이런 책이 하나 있다면 거기서는 소시오패스가 분자죠. 소시오패스의 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인류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 이분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논어보세요. 철저히 이분법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군자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소인배가 돼요. 이 사이에서 인간이 어떻게 군자가 될 것이냐를 고민한 책이 모든 경전들은 다 그래요. 이분법입니다. 선의 길, 악의 길. 그리고 모든 성현들을 비방했던 모든 그런 존재들의 글은 소시오패스들의 글은 항상 일관되게 선악은 없다는 주장을 꼭 펴고 등장해요. 선악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정의입니다. 이익을 얻어야지 손해보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식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건 육신의 법을 설명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현들은 성령법, 양심법의 전문가고 소시오패스들은 욕심법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을 짓밟고 후회 최소로 하면서 나는 절대로 상처입지 않으면서 남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법. 이게 욕심의 논리예요. 여러분 욕심이 다 똑같아요. 제 욕심도 똑같아요. 제 욕심도요. 나는 상처입기 싫고요. 남의 상처는 그거는 어차피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얻을 그 행복만, 쾌락만 생각하게 자꾸 만들어요. 이 욕신의 법의 논리에 따르는 내 혼은요. 마음을 그쪽으로 쓰려고 해요. 다행히 우리가 양심이 우리가 견성을 못하고 성령체험을 못해도 원래 우리 영이 양심 덩어리라 여기서 비치는 은은한 빛으로도 우리가 감히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 지경까지 못 가고 계신 것 뿐이지 한 생각만 잘 먹으시면 멀리 가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런 자, 이거를 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놓인 상황은 한 명 한 명이요. 되게 우주적인 사건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어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주에서 선이 빛날 수도 있고 악이 더 힘이 커질 수도 있어요. 스타워즈 이런 거 볼 때만 포스트의 균형,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한 명 한 명이 이런 우주적인 포스트의 균형을 잡아야 할 역할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영화에서는 제가 보면 선악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싫고요. 선이 승리하게 하는 게 균형입니다. 악이라는 게 부조화를 상징하거든요. 선은 균형을 상징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이 이 우주의 어떤 균형을 잡아줄 분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균형을 잡아야 될 분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우주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지금 내가 나한테 온 우주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깨워서 무슨 문제든지 몰라 먼저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 높은 수준의 안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별일 없을 때도 항상 몰라 하시면서 은은하게라도 성령을 자각하시면서 지내시면 그게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을 판단하셔야 할 때는 더 정신을 차리고 선악을 엄정하게 성령의 안목에서 성찰을 하셔가지고 자명한 걸 선택하시고 이게 사도의 길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많이 인용했죠 오늘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아무튼 양심사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양심사도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성령 안에서 양심 안에서 참나 안에서 늘 깨워서 지금 여기서 잘하자는 그것만 생각하셔야 사도입니다. 왜?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잘하자는 생각을 못하시는 거는요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과거 아니면 미래로 가 계셔서 그래요. 그러면 몰라를 잘 못하신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럴 때 몰라를 써야 돼요. 과거를 자꾸 향해가는 내 마음을 몰라 해서 지금 여기에다 갖다 놔야 되고 또 미래 걱정에 빠져 있는 나를 다시 데려다가 지금 여기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심사도가 지켜야 할 그런 한 14조 적어놓은 거 있죠? 홍익고살 양심사도 14조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처음에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 걱정하고 있지 마라. 지금 여기서 현존을 방해하지 마라. 지금 여기 깨어있는 걸 방해하지 마라. 지금 여기 깨어있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해요. 모든 선은 깨어있음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깨어있지 못하면서 나온다. 이거는 공통의 가르침입니다. 예전 성현들의 그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